어? 뭐야? 어이 아닌데. 우리 셰프 때 봤는데. 아이고. 아이고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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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다. 어이구. 나왔잖아 이봐. 나 깎지도 않았어. 아니. 눈이 동그래가지고. 눈이 동그래가지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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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게 바보. 여행들 어디 가서 그런 거는 배워와 가져와서 매월만한 웃음이 나는지 그게 빵 하고 눈이 똥그래가지고 난 눈이 나오는 줄 알았어 나 참 보다 보다 별거 다 보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아 잘만 하면 아 진짜 꼭 귀여워 아니 우리 그렇게 한번 반칙이니까 뭘 반칙이에요 계란 까면 되지 잘 까졌잖아요 손으로 까기해서 해야지 아니 계란 깍이라고 했지 손으로 까기라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떡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제가 우리 장모님 돈 따먹을라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시죠? 본격적으로 나도 깐다이 다 깠어요 저는 이게 내 전공인데 내가 이걸 집안이. 여기다가 입을 딱 대시고요. 입을 딱 대시고 불면 돼요 그냥. 여기다가 그렇게 묻었을까. 다시 씻으면 더 해봐요. 내가 다 먹을게 내가 다 먹을게. 다 처 묻었지. 안 묻었어요 해봐요. 입을 여기다가 싹 말고. 불어요 이제. 더 세게. 더 세게. 안 돼. 그걸 그렇게 불면 돼 이렇게 불어야지. 언제 주실 거야 2만 원 빨리 주세요. 내가 억울해가지고 제일 흥은 돈으로 골라가지고. 아휴 아휴 좋습니다. 20만 원당보다 더 좋다. 2만 원은 괜히 눈 깜짝 사이에 뺏겼네. 아니 저희 결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하나씨 이거 어떻게 해서 위아래 이렇게 깨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. 자 똑같이 우리 뭐 하나 걸읍시다. 아니 이렇게요 만약에 이서방님이 제일 늦게 까셨다 그럼 바로 가시면 돼요. 내 길을 그런 데는 게 어딨지. 시작 시작 시작. 아니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붙었는데 돼. 아 야 집 찍혀둬아. 야 이거 되게 지저분해. 그래 나 지웠어 때렸어. 저렇게 빠져요. 안 돼 안 돼. 4학기부터가 잘못돼. 이거 무슨 소리. 눈사람이야 뭐야. 저 깍이 뺐는데. 눈사람 지금 놔두시고요. 어.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다시 한 번 해보세요. 다시 한 번 해보세요. 다시 한 번 해보세요. 아니 정말 그렇게까지 가기 싫었어요. 아니 그냥 내 길을 알았으니까. 간 방법을 우리 함선이 열심히 했잖아요. 소금만 끌어요. 이래가지고. 소금만 끌어요. 함선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. 네 해보세요. 아 그 정도. 전혀 얼굴을 믿어버려. 아 나간다. 아 나간다. 야 잘한다. 되네. 바로 척하러 가시면 되겠네요. 가서 척하서. 좀 해드려요. 잘 까진다. 왜냐하면 이게 잘 안 까진다. 껍데기고 잘 안 까진다. 네. 소정은 씨 그만두시고요. 야. 야 이게 은근히 힘이 필요하네요 이게. 피엄청. 가위떡. 고구마수도 꽉 차가게. 짜 kitchen. 와아아아. 성공한 후. 빠져진거에요. 손을 입고. 감사합니다.